나 푸바옵 바빠요 엄마 앳 잔소리 시작됐어요 나 숨어버릴거에요 호바옵 바빠요 짠! 호바옵 여기요 나 높은 나무에 올라왔답니다 자작나무 숲 같구요 퇴원한지 일주일 되니까 검은털이 나기 시작했어요 45일째 눈을 뜨니 울 엄마가 보였어요 흐흐흐 4개월부터 4발로 걷게 됐어요 9개월에 첫대나무밥을 섭취했죠 1.5에서 2년 사이에 독립생활이 시작된다고 듣기도 했죠 판다는 자신만의 영역에서 혼자 생활하며 짝짓기나 유가 아닌 판다가 만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 혼자 새끼를 기릅니다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야생에서는 더 강한 한 마리만 선택해서 키운다고 해요 갓 태어난 새끼는 분홍색이고 몸무게는 100에서 200g 크기는 15에서 17cm로 어른 판다의 900등이 일로 무척 잡습니다 항문 근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나 소변을 나무 가위 등에 뿌리거나 발라서 음사소통을 합니다 수컷 판다는 자신이 크고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물고나무를 서서 높은 곳에 냄새를 남기기도 합니다 판다는 나무 타기가 특이입니다 천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판다는 어른이 되어도 머리 비율이 크고 둥근 얼굴이기 때문에 항상 귀여워 보입니다 육식동물 소화기관을 가졌기 때문에 장의 길이가 짧아서 하루 14시간 최고 38kg의 대나무를 섭취해도 약간의 에너지와 단백질밖에 얻지 못합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야생에 총 1864마리만 남아있어요 키 약 150에서 190cm, 몸무게 70에서 120kg, 어른 기준 수명 평균 25년, 먹이 대나무가 99%입니다 자이언트 판단했기 때문에 via